맹꽁이 중국어 tv 자 133회 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패턴 배우면서 하루 심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맹이와 오늘도 꽁이와 함께 심차게 가보자. 네 출발 친환 부야오. 친환 부야오. 친환 부야오 뒤에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그 동사의 행동을 절대 제발 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친환은 부디 꼭 절대 제발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감고키부터 할 때 써주며 부야오는 배와 같은 뜻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길어 보이는데 예문 보면 간단합니다. 저희 모두 패턴은 복잡한거 보셨습니까? 네 아주 간단해요. 예문 보러 가 보겠습니다. 너 제발 술 마시지 마라. 니 친환 부야오 허쥬오. 니 친환 부야오 허쥬오. 네 허쥬오. 술을 마시다지요. 친환 부야오. 절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 술을 마시는 것을 하지 마라. 네 제발 술 마시지 마라. 니 친환 부야오 허쥬오. 니 친환 부야오 허쥬오. 니 친환 부야오 허쥬오. 네 저도 참 이 말을 좀 가끔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이 못해서 그러진 모르겠지만 술을 더 먹게 되더라구요. 저는 이런 말 하려면 아예 하지 말 많은게 낫지. 친개구리. 그냥 술 안주거나 돈을 안주면 되는거지.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적게 마시라 마시지 마라. 자꾸 잔소리 됩니다. 제가 이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애주가. 꼭 술을 찬성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거 하지 마시고 안주 달라고 하면 안주면 안주면 되고 술 달라면 술 안주면 되고 돈 달라면 돈 안주면 되고 그게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누구든 간에 안주면 되는 겁니다. 그 말로써 할 필요 없습니다. 해봐차 싸움 되고. 힘들어요. 승질나가지고 더 먹어버려요. 이게 뭐 저기 핑계인거 같지만 아무튼 그걸 제가 술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말인거 같아요. 아무튼 이런 말 저도 많이 듣습니다. 일단 그래서 알아서 술을 적게 먹어야 되겠죠.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게 술이 좋다고 제가 얘기하는거 아니니까 누가 말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라. 니 첸완 부야오 쥬쟤. 니 첸완 부야오 쥬쟤. 여기서 쥬쟤. 여기서 쥬쟤는 쥬쟤 운전하다 쥬쟤 입니다. 앞에 쥬쟤 수리부터 쥬쟤는 음주운전을 말합니다. 쥬쟤 음주운전. 너 절대 운주운전하지마. 니 첸완 부야오 쥬쟤. 니 첸완 부야오 쥬쟤. 니 첸완 부야오 쥬쟤. 네. 큰일납니다. 음주운전하면은. 절대 하면 안되죠. 다음 내용 보러 가겠습니다. 내일 절대 지각하지 마라. 링텐 첸완 부야오 쥬쟤. 링텐 첸완 부야오 쥬쟤. 쥬쟤는 지각입니다. 링텐 내일. 내일 절대 지각하지 마라. 링텐 첸완 부야오 쥬쟤. 링텐 첸완 부야오 쥬쟤. 링텐 첸완 부야오 쥬쟤. 링텐 첸완 부야오 쥬쟤. 쥬쟤가 궁금해서 얘기하는건데. 이게 지각하지 마라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지각하다 라는 뜻이랑. 네. 늦게 오지마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중국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늦게 오지마 늦게 오지마는 왕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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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늦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너 내일 절대 늦지마. 네. 니 링텐 첸완 배워라. 그때는. 늦지마.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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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지마. 네.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늦지마 얘기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배워라. 배워라. 네. 늦지마. 배워라. 네.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다음 예문. 너 절대로 비트코인 하지마. 니 첸완 부여완비터비. 니 첸완 부여완비터비. 니 첸완 부여완비터비. 니 첸완 부여완비터비. 네. 여기서 비터비는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와는 놀다지요. 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네. 한번 더 해주세요. 니 첸완 부여완비터비. 니 첸완 부여완비터비. 네. 다음 예문. 꼭 기억해. 절대 잊지마. 一定要 지주. 천완 부여왕지. 一定要 지주. 천완 부여왕지. 네. 一定은 꼭. 야오 지주. 지주는 기억하다. 기억은. 야오 지주했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 천완 부여왕지. 왕지는 있다. 절대로 잊지마. 꼭 기억해. 절대로 잊지마. 꼭 기억해. 천완 부여왕지. 一定要 지주. 천완 부여왕지. 네. 一定要 지주. 천완 부여왕지. 이딘야 우 지주. 천완 부여왕지. 네. 네 이래서 오늘 또 간단한 패턴 배워봤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나가기 잊기, 얻기,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